안녕하세요 말랭코프입니다 오늘은 눈이 오는 날 경복궁에 나와봤습니다 눈이 많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경을 왔구요 저도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한번 산책 삼아서 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눈이 오니까 기화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는 눈이 다 질퍽질퍽한 눈인데 여긴 조금 다르군요 첫눈이라서 느낌이 좀 새롭게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나와서 이제 금방 눈이 다 녹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축습니다 다들 주말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운동할 때 뵙겠습니다